강호동 이수근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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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은지원 아시죠? 은지원에게 호동이 형, 수근이 형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수근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수근이라고 답할 것이다. 오? 아니다는 엑스. 모르겠지. 뭘. 아... 근데 은지원. 어려운데? 방송 예능인 줄 알고. 아니야. 호동이 형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죠. 예능이면 호동이 형이 싫다고 하겠죠. 아... 3 2 1 끝! 그러면은 바로 정하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하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조용히 해. 지금. 진짜 정하단다. 아, 지금 바로? 아, 근데 방송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기했습니다. 아, 질문을 모르는 거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어떤 질문인지. 지금 바꿔도 된다고 해. 지금 바꿔도 된다고 해. 왜냐하면 방송인 걸 얘기해준 거면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돼. 어,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방송이면 더더욱 됐지? 자, 이제 바꿀 사람 없죠? 한다? 한다? 누구, 누구? 아, 궁금해 죽겠다. 스피커 폰으로 해. 스피커 폰으로 해. 스피커 폰으로. 안 들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은지원 씨. 어, 네. 안녕하세요. 은지원 씨. 어, 네. 안녕하세요. 은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은지원 형은 강호동과 이수근 중에서 누가 더 좋아요? 딱 이 둘 중에 한 명이랑만 놀아야 돼요. 자, 강호동, 이수근. 이수근, 강호동. 둘 다 좋아하시겠지만 또는 둘 다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수근. 이수근. 자, 여기서 너무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유를 물어볼게요. 아니, 호동이 형이랑은 뭐 쉽게 이렇게 놀 수 있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걸 얘기해. 지원아, 실제로 수근이랑 호동이 형이 누가 더 좋아, 솔직히. 우리도 뭔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강호동 씨랑 통화 한번 하세요. 근덩됐다. 근덩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어요. 고맙다. 형, 너무 고마워요. 근덩됐다, 근덩됐다. 삑동됐다고 전해줘요. 저희 형님 강호동 씨 삐쳤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마지막 배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형님의 베스트 프렌드. 민경훈, 이즈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이거 뭘까, 둘이. 두 분 마지막 배경을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야. 방송반 막내들과 1분간 대화했을 때 심박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이진호다. 이진호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민경훈이 더 심박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 X. 이진호지. 인기 많아. 이거는 인기랑 관계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질라 만져. 어떻게든. 준비해 주세요. 먼저 민경훈 씨부터 가볼게요. 사실상 우리 비주얼 로커 꽃미남 밴드 아닙니까? 우리 버즈의 민경훈 씨. 그럼 막내 PD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미모의 막내 PD님. 막내 PD 입장. 우리 형이 좋다. 두 번째 손가락이죠. 버즈가 털리겠다. 노래 아주 지금. 차이를 보는 거야, 처음에 심박수랑. 나이가.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립니다 우리. 막내 PD님. 대학을 갓 졸업한. 지금. 올해 몇 살이죠? 28살. 28살 갓 졸업하지 않았어요. 동원이 있었어. 몇 년 되네. 아니 또 유급을 많이 했으면. 아니 또 이제 시험 봐가지고. 자 지금. 오오오 뜨고 있습니다. 나왔다. 127. 이미 높은데? 벌써 127이야? 1분입니다. 긴장되지. 딴 사람 보지 마. 딴 사람 보지 말고. 벌써. 경훈이만 봐. 경훈이만 보고. 편하게 말,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127. 시작. 119, 119. 119. 어... 안녕? 안녕하세요. 경훈이 덧밟기지. 이게 뭐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본 게 되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그치?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은 것도 우리가 사실 나는 많이 못 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일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 경훈이. 일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래, 경훈이 별로 관심 없지. 야, 죽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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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저 정도면 심정지하게 해.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어? 네. 저기 남자친구 있어? 아,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어? 심필해, 심필해. 방해하면 안 되지. 그... 저기 뭐야. 너를 불러줘, 너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좋아하는 거요? 너를 불러줘, 너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좋아하는 거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너 올라가, 올라가. 고기에도 올라간다. 고기? 너 올라가, 올라가. 고기에도 올라간다. 삼겹살? 네, 삼겹살도 좋아해. 소고기도 좋아해? 네, 소고기도 좋아해. 그래, 그럼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회식할 때 고기 같이 꿔먹자.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올라가, 올라가.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대화도 많이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더 친하게 좀 많이. 노래 안 불러주면 좋아해? 진해해 보도록 하자. 노래 안 불러주면 좋아해? 진해해 보도록 하자. 노래 안 불러주면 좋아해? 노래 해 줘, 노래 임마. 노래 해 줘, 노래 임마. 노래 해 줘, 노래 임마. 노래 해 줘, 노래 해 줘. 노래 해 줘, 노래 해 줘. 노래 해 줘, 노래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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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눈을 감아줘.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멈췄어. 여기까지. 죽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심폐하네, 심폐하네, 심폐하네. 122에서 102로 빠졌어. 자, 다음 이진호 씨. 맨티스 치 어딘지 보여줘. 260까지 올려! 자, 됐어요, 이제. 112. 막내 PD님 촬영이지만 이렇게 있는 게 좋다, 되게. 저도 좋습니다. 막내 PD님, 내가 녹화 때마다 항상 카메라 뒤에 서 계신 거 보는데 되게 발랄해서 보기 좋아요. 반응? 되게 발랄해서 보기 좋아요. 반응? 혹시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혹시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나 as brai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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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thing to brain to brain to brain, 야! 심hte어 얘기하지 마! 야! 야! 심정 얘기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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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얘기해! 고기 얘기해! 고기 얘기해! 한 건 얘기해! 진정석이랑 1도 안 느껴지는 거야! 야, 안 되는 거야! 야, 호동이 형 아니면 난리 나겠다! 야! 고기 좋아해? 오늘 나... 일단 한 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끝나고 같이 먹을까? 끝나고 같이 먹을까? 끝나고 같이 먹을까? 끝나고 같이 먹을까? 고기 좋아해! 소고기로 가, 소고기로! 소고기로 가! 소고기로 가! 그런데 집에서 고개 안 줬어! 왜 이렇게? 시도! 시작! 고, 고, 고! 같이, 같이! 같이! 한 돈 탈 수 있을까? 황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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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동무만 해가면 춤을 이렇게 춰다! 28에 동무만 해가 춤을 이렇게 춰다! 아니, 고기는 맞잖아. 잘 주는 거야. 도장창 공부만 하셨나 봐. 아니, 집에서 고기를 한 번도 안 준 거야. 애가 갑자기 고기 얘기하니까 음악이 올라가. 한정, 한정, 한정. 가슴에 줄 수 있잖아. 그럼 감독이 춤추는 게 대박이었어. 왜 갑자기 춤을 추시지? 그러니까. 와, 진짜 공부만 하는 춤이야.